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화면을 3단 분할해서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인트로 동영상 인트로 도입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이 앱은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편집하기에 현재로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앱이죠.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키네마스터 라고 쳐서 설치하면 됩니다. 자 먼저 3단 분할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세요. 현재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로고를 제가 넣었어요. 주위에는 설명하는 글을 넣고 아래에는 동영상을 자기 자신의 동영상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분할해서 설명을 하거나 수표를 쓴다던가 혹은 강연 등을 할 수 있겠죠. 지금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화면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3단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뒤로 가세요. 자 여기 프로젝터를 터치해서 새로운 프로젝터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16대 9로 합니다. 16대 9를 터치하고요. 그러면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오죠. 여기에서 딴색 배경에서 갑니다. 본 이미지로 갑니다. 여기에서 흰색을 저는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흰색을 선택하고 여위에 오른쪽 위에 부위 있죠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흰색을 바탕에 깔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산담로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불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레이어 터치합니다. 여기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다시 또 이미지 혹은 단색 배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붉은색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붉은색을 선택하고서 이 색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여기에서 이걸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색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이걸 툭 터치해서 블루로 바꾸겠습니다. 블루 이렇게 해서 블루 있죠. 블루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을 분할해야 되니까 이거 있죠. 화면 분할 아이콘 이걸 터치합니다. 해서 이 블루 색깔을 왼쪽에다가 반을 절반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절반이 블루가 됐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절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죠. 나눠 보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일단 저장합니다. 나누기 위해서 다시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다시 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 터치해서 이미지 혹은 단색 배경으로 갑니다. 여기에서도 일단 붉은색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붉은색을 여기 붉은색을 선택했습니다. 붉은색을 선택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화면 분활로 갑니다. 화면 분홀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 위쪽 이 부분에 지금 반을 잘라가지고 이 부분에 붉은색을 넣고 싶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이 아이콘을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의 위에 붉은색이 왔죠. 자 이것을 이렇게 하고서 다시 또 화면 분할 이걸 터치해서 빠져나옵니다. 저장을 하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서는 여기에서 이 붉은색을 푸른색의 뒤쪽으로 보내야죠. 그래서 이 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점색의 이걸 터치합니다. 점색의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뒤로 보내겠죠. 뒤로 보내기 이걸 터치합니다. 뒤로 보내기를 뒤로 보내기를 터치하면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와 같이 청색의 뒤로 가겠죠. 그리고 흰색은 흰색 이 부분은 터치해가지고 이걸 지금 흰색을 터치합니다. 여기 하단의 타임라인에서 흰색을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이 색을 저는 그린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색깔을 터치해서 초록색으로 바꾸고 보겠어요. 초록색이라기보다 이 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색깔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3단 분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 색깔 그 다음에 이 색깔 이 색깔 이렇게 3단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설명을 넣습니다. 자기가 여기에서 자기 구상대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여기에 로고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로고를 넣고 여기에 설명하는 제 얼굴을 넣고 혹은 뭐 설명하는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여기 넣고 여기에는 설명하는 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해서 저는 절개찾기에 등록된 것에 있어서 절개찾기를 가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절개찾기에서 저는 제 로고를 하나 가져 보겠습니다. 로고를 이렇게 지금 현재 가져왔습니다. 로고를 만든 겁니다. 여기 지금 크로마키가 돼 있으니까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배경색을 빼 버리겠어요. 여기하고 적용했죠. 여기 적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배경색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진하게 해서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것을 50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로마키를 터치한 다음에 화면에서 크기를 줄이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쪽에 설명하는 글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기가 올리는 동전사에서 말하려는 그 테마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에 가서 텍스트를 터치해서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글자를 붙여넣게 해 보겠어요. 이렇게 이런 글자가 왔습니다. 이동합니다. 화면에서 제 강좌를 소개하는 그런 글자를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 동영상을 설명하는 글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장을 합니다. 제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설명하는 동영상을 찬리한 것을 가져오면 되겠죠. 레이에 가서 미디어에 가서 저는 이 결교찾기에 가서 등록해 놓은 이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것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브러스를 툭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이 아나운서의 동영상에 왔습니다. 이것을 이동해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적당히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아도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조금 가운데에 좀 갖다 놓고 했어요. 이렇게 가운데에 오게 갖다 놓고 했어요. 이렇게 갖다 놓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이 청색을 이 바탕을 침범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청색을 앞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맨 앞으로 그래서 여기 청색을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이걸 터치합니다. 점색이 있죠. 이걸 터치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걸 터치합니다. 맨 앞으로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럼 맨 앞으로 가져와줬죠. 그러면 화면이 보세요. 깔끔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까 글자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글자를 다시 또 터치해서 글자를 터치합니다. 글자를 타임라인에서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글자가 제일 앞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 위에 점 3개를 터치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터치합니다. 제일 위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터치합니다. 여기에 맨 앞으로 가져오겠죠.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화면에 글자가 다시 나타났죠. 이렇게 화면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 자기의 자기의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넣고 로고를 넣는다던가 회사의 로고 등을 넣고 여기에 자기가 홍보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기의 동영상을 넣으면 되겠죠. 이와 같이 3단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3단 분할해서 동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로 이임풀로 제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더욱 좋은 것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상 화면을 3단 분할해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